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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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커피트락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1회의 정치회부Tra tane 시작했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한국 페구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넷마블의 사업 그룹장 한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커피 트랙을 보내주셨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1년 반 동안 지난 유저간담회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한국 페이트 그랜드 오더가 올해로서 5주년이 되고 있는데 5주년 아니라 10주년까지도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페구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페구호 화이팅! 페구호 화이팅! 페구호 화이팅! 페구호 화이팅! †